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일간지의 세계 아이돌 최초로 실립니다. 지민의 중국 대형 팬덤 지민바 차이나는 지민의 10월 13일 27번째 생일 축하 프로젝트 파트 2, 3을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전세계 아이돌 최초로 미국과 영국의 대표신문인 뉴욕타임즈와 더타임즈의 지민의 생일날에 맞춰 컬러전면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민의 생일 축하 광고가 실리는 뉴욕타임즈는 미국 전역에 발행되는 일간지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선정되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 하루 50만부 이상 발행되는 더타임즈는 한 달 평균 810만부가 발행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신문이며 약 83%의 영국인이 내일 읽는 영국 1위의 주류 신문으로 꼽힙니다. 지민바 차이나는 이번 역대급 응원 서포트가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로 지민이 유럽과 미국에서 특별히 높은 인기를 꾸준히 누려오며 깊은 인지도 등의 인기가 작용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동료와 선후배 등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인정받아온 지민의 빛나는 개인적 가치 덕분이다라며 세계 최고의 아이돌 지민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지민바 차이나는 지민 본인의 이미지와 영향력,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능력, 비즈니스 능력, 활동 추진 능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진행했다고 세계 최고이자 미국과 영국의 대표 신문인 두 곳의 최초로 지민의 생일 축하 광고를 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매년 역대급 서포트를 발표해온 지민바 차이나가 파트 1으로 제주항공과 제휴한 맞춤형 지민 전속 해마 전용기를 3개월간 운행함을 알린대 이은 역대급 서포트 발표로 향후 생일 서포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지민이 남다른 팬사랑과 사랑스러운 비주얼로 팬심을 녹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기부 이모티콘 촬영 현장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민은 앞머리를 내린 금발 헤어의 어린 왕자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특급 팬 사랑꾼 면모로 등장부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데님 팬츠에 라벤더 니트와 블랙 색상의 니트를 번갈아 매치한 지민은 중간중간 햇살 미소를 선보여 팬심을 저격했습니다. 지민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 저희가 모습을 비출 수 있다는 게 기쁘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기부 이모티콘의 모든 수익은 기부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